서울 연휴 동안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.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은 오늘부터 3일 동안 박람회장 내 엑스포 광장에 윷놀이와 재기차기 등을 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떡매치기와 전통연 만들기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광양시는 서울을 맞아 평소 주말에만 켜던 국내 최장현수교인 이순신 대교의 경관 조명을 연휴 기간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점등하기로 했습니다.